네, 성형대학교 김성훈 학생 네, 대상 이동한 네, 축하드립니다 어, 창직재학명은 친환경 표준과 세척기입니다 매우 지금 친환경이 필요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셨는데요 네, 매우 축하드립니다 네, 다음은 김성훈 학생이고요 서강대학교 창직재학명 퓨처 네비게이터입니다 대상 축하드립니다 네, 두 분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으로, 좀 앞으로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주식회사 DH100 이동한 대표님 서강대학교 김성훈 학생 네, 두 분 다 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